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찬 숨어있는 명복찾기 보석같은 찬양소개 프로젝트 숨찬입니다 숨어있는 명찬양을 골라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라이브로 부르는 시간인데요 이번주 숨찬 시간을 이끌어주실 분 소개합니다 너무 낯익은 목소리의 주인공입니다 매주 화요일마다 황신혜로 그 시간을 책임졌던 목사님이죠 원주 흥업감리기회 황진문 목사님이 숨찬에 나오셨습니다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목사님 늘 영화 소개만 해주시다가 오늘 이렇게 라이브 코너에 나오시게 됐어요 그러게요 깜짝 놀랐잖아요 저희 매주 화요일에 뵀는데 찬양을 잘 부르시는지도 몰랐고 앨범을 또 얼마전에 내셨다고 네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지내고 계셨어요? 황신혜 시즌1이 끝나고 사실 조금 자유를 누리고 있는 중 심적 부담이 많이 줄어들어서 하지만 열심히 영화를 보면서 시즌2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 맞죠?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즌2만 벌써 기다리고 있는데 다들 아쉬워하는데 네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앨범을 또 내시게 됐어요? 사실은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앨범을 낼 마음도 사실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친하게 지내는 형제 가운데 음악을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있는데 오늘날 저에게 음원 하나를 들려주는 거예요 자기가 새로 만드는 곡이라고 너무 좋아서 내가 한번 가사를 써보고 싶다라는 제안을 먼저 했었거든요 흔쾌히 그렇게 노래가 찬양이 만들어지게 되었고 앨범 녹음까지 하게 되었네요 오늘 소개해 주시는 명곡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곡인가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제목의 찬양이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곡입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은 따끈따끈한 신곡이라고 네, 2023년 8월에 발매된 곡입니다 지난달에 발매가 됐어요 녹음 이런 건 어디서 하셨어요? CY라고 하는 활동명으로 음악을 하고 있는 형제가 있는데 횡성의 스튜디오가 있어요 거기에 제가 가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 곡을 직접 만든 분과 또 스튜디오에 함께 하셨는데요 CY, 원치원 형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CCM 가수이자 프로듀서인 CY라고 합니다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앨범을 직접 부르게 되셨는데 그 찬양을 만든 주인공이 또 CY님이시라고 아, 네 프로듀서로 활동하면서 대중음악과 찬양을 만들고 그리고 이제 CCM 가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아, 그럼 직접 또 본인의 앨범도 만드시고 또 이번에도 황진문 목사님께 곡을 만들어서 주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래는 이 곡을 제 앨범으로 내려고 한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황진문 목사님 생각이 계속 나는데 우선은 저는 프로듀서지만 작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황진문 목사님께 곡을 만들면 많이 들려드리고 이 곡이 어떤 것 같냐고 여쭤보고 그런 편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께서 곡을 들어보시고 어, 내가 가사 한번 써볼까? 라고 하셔서 예, 제가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목사님 꼭 그렇게 써주세요 이렇게 여쭤봤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가사를 다 써주셨을 때 그때까지도 제가 부르려고 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기도를 하는 중에 목사님께서 부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제 안에 있었는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고 생각해요 예, 목사님께서 불러주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과 또 기도에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서 목사님께 여쭤봤는데 목사님께서 또 노래까지 불러주신다고 하셔서 감사히 작업을 같이 하겠어요 사실 한 번에 제가 수락한 게 아니고요 여러 번 저는 안 한다고, 저는 못 한다고 나 노래할 사람이 아니다고 했는데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응답받았다고 목사님 해주셔야 된다고 저를 설득해서 결국은 녹음을 하게 된 거예요 목사님한테 기도응답받았다고 하니 이거 할 말이 없네요 진짜 이거는 목사님은 어떻게 그 멜로디를 듣고 예레미야 써야겠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때 마침 제가 그 말씀으로 설교도 하고 묵상도 하고 너무나 그 말씀의 은혜를 누리는 중이었는데 멜로디를 듣자마자 그 제목이 떠올랐어요 너희를 당한 나의 생각은이 바로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과 연결해서 곡을 열심히 써봤던 거예요 그럼 가사가 예레미야의 내용일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레미야 29장의 배경이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가 29장이에요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재앙으로 느껴지는데 주님은 아니래요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성전도 짓고 예배가 회복되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이 곡을 제가 가사를 쓰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지금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의심이 들고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곡을 좀 들려주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가사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곡을 직접 부르시잖아요 목사님이 그런 멜로디적인 부분은 우리 시와이 형제님께서 얘기해 주시고 가사적인 측면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지 두 분이 따로따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작곡과 작사가가 다 같이 있으니까 일단 멜로디 부분에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이 곡의 멜로디는요 남자분이 따라 부르기 쉽게 조금 작곡이 된 편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자분들이 부르시기에는 조금 키가 높으실 수 있으세요 그렇다고 또 남자분들만 불러야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제가 작곡을 하게 된 의도와는 좀 멀기 때문에 적당히 이제 여자분들이 부르실 때는 낮춰서 부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남자분들이 부르실 때도 가사의 의미에 중점적으로 포커스를 두시고 부르면 부르시는 분 안에 큰 은혜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멜로디는 좀 무난하군요 네, 멜로디는 무난하게 작곡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죠 뭔가 너무 튀거나 너무 세련되거나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과하지 않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대중가요도 만드시는데 이렇게 또 과하지 않게 절제하면서 모두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쉬운 어찌 보면 찬양을 만드시는 게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가사는 또 어떤 부분에서 좀 주의하면서 불러야 될까요? 일단 제목이기도 한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는 가사가 많이 반복이 돼요 이 가사를 계속 반복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현실을 보면 늘 우리는 낭망하잖아요 또 때로는 좌절하기도 하고 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나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은 내 생각은 달라 내 생각은 달라 라는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 메시지를 이 제목의 가사를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려주려고 이 곡을 작사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노래 찬양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이 곡을 또 특별히 어떤 분들이 들었으면 좋겠다 추천하고 싶으세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기도회 때 저희 성도님도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시거든요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굉장히 힘들었던 삶의 고백들을 많이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최근에 즐겨 듣는 찬양이 하나 있다고 날마다 들으면서 은혜를 받는 곡이 하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곡인가 했더니 제목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이라고 살짝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기분이 좋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권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이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에서 이 찬양을 들으며 위로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도 느낀다고 말씀하셔서 저는 그 권사님처럼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과 좀 멀어졌다 느껴지시는 분 하나님의 사랑이 좀 의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 찬양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곡과 같이 부르면 좋을 곡 어떤 게 있을까요? 같은 메시지를 담은 곡 중에 제이어스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곡이 있어요 주제가 하나님께 돌아가자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자라는 메시지여서 아마 이 찬양과 함께 들으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오늘 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차내서 소개해드리는 명 찬양은요 황진문 목사님의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오늘 이렇게 황진문 목사님이 직접 라이브로 들려드리면서 이 시간 마칠까 합니다 목사님은 이제 황신의 시즌2에서 다시 뵙는 걸로 네 오늘 그래도 이렇게 보너스 타임처럼 그러게요 한 번도 뵐 수 있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저도 반가웠습니다 네 다들 반가워하시고 계시네요 네 숨어있는 찬양찾기 숨차낸 강원 CBS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목사님의 라이브로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청해 들으면서요 저는 다음 주 숨차내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닌 복된 길로 이끌기 위함이라 너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 너의 슬픔이 곧 나의 슬픔 나를 떠나 세상에 취하는 너를 보는 내 맘이 아프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게 모두 주는 것이라 너희는 더 이상 두려워 말고 나만 나를 향해 돌아오라 나를 떠나 세상에 내 맘이 아프다 내 맘이 아프다 내 맘이 아프다 너희를 향한 나의 denk 나를 떠나 세상에 내 맘이 아프다 내 맘이 아프다 나를 떠나 세상에 오늘 내 맘이 아프다 너희를 알아 나의 생각에 너에게 나의 전부를 선물해주는 것이라 너희를 알아 나의 생각에 너희를 알아 나의 생각에 너희를 알아 나의 생각에 너희를 알아 나의 생각에